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 앞집에 골투기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선 오직 하나 남아 남았는데 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가금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다다사 가질 꽃감 장미한 소비를 살짝 건네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싸움 한 판을 벌린다 짜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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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아가씨가 웃었어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가 되었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뛰며 인사를 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해 콧방이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구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는 안 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나의 끈기 바로 그때 이거 참 야단한 내 골목길을 위해서 아랫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보이던네 얼탔구나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아-, 아、 하늘 빛이 노랏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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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